이번에는 조리라고 해볼까?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사장님 이름 뭐야? 봉이잖아요 봄맞이 이거 주방 발매트 하는 누빈 패드 그리고 이게 또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냉장고 향균 탈취 정하기 이거 충전? 아 배터리 시구나 배터리인데 거의 반영구정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이 운접장 패드 지금까지 한 번은 안 써봤는데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 티셔츠 쇼핑으로 썼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산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백화점 한 번 백화점 비약들을 한 번 고를 수 있어 이거 골랐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엄마한테 온 거예요 우리 애기? 응 응 응 응 근데 너 바지는 어떻게 벗었어? 은하 진짜 너무 고수롭히게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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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브이로그 찍을 거야? 응 응 응 형한테 가자 형 깼다 형 깼어 형 깼어 응 사실 물론 우리가 현금이도 성장한다고 우리는 누구를 잘 잤어 국물이 잘 잤어 зах만들어 company 동사를 to Hep 워크림 워크림 할거에요? 응 허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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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아 가자 허니아 줘 맘마 줘 응 맘마 없네 현아 이제 거기 새 갚으러 갈까? 응 새한테 가자 새 새 새 새 다 빼고 온다 응 흠흠흠 흔흠흠 매웁 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오 ㅎㅎ 날씨가 많이 많이 올라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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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이 다 먹었네요 안 돼! 너무 맛있어 하진아 맛있어? 어 아빠 아빠 소진아 아빠 차차 거북이 차차 거북이도 있고 많이 많이 있네 아 많이 있네 아빠 엄마 차차 엄마 사진 아빠 엄마 차차 나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이모도 있는 거야? 오 그렇구나 또 어떤 거? 둘 다 좋아 웃어줘야 엄마 보여줄게 언니 아무것도 없어 너 할까? 응 알았어 떨어뜨려봐 떨어뜨려봐 저거 보자 저거 보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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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화하는 서장 토마토 엄미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안 돼? 애가 내려와 야 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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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학교에서 요리 수업 시간에 배웠나 보다. 전화 줘서 다 존나 깜짝 놀라니까. 어머어머어머. 고마워 서진아. 와 사연. 잘랐다. 고마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먹어? 응. 아 고마워. 가지고 놀아. 응 아쿠아 카페 와서 공룡 사물를 놓고기. 진짜 맛있어. 응. 마모. 엄마가 서진이 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공룡놀이를 뵙드린. 야. 너무 깜짝 놀랐어. 약속. 아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진짜 안 치워도 되는데. 어떡하지? 뭐야? 봐봐 보여줘. 보여줘. 뽀뽀해줘? 응. 또 뽀뽀해줘? 뽀뽀해줘? 알았어. 뽀뽀. 엄마 뽀뽀해줘야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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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남색. 동글동글동글. 굴려보세요. 좋아다. 상관없으니까 혼자 마음껏 할 수 있네. 빨간색. 좋아요. 주판이 그렇게 좋아요. 우구구. 갈잡이네. 아이고. 무서워라.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아이고.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할거야? 자, 윤진아 해봐 그러면 점프 해봐 아빠 해봐 아빠 또 낀다, 또 낀다 다리 윤진아 점프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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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준아 짝짝꿍 해볼까? 짝짝꿍? 어머 임진아 갸욱룡 짝짝꿍 짝짝꿍 쌨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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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짝짝꿍 엄마 위에 고릴라가 있네. 아야 아파. 동생 아가. 동생 좋아. 그렇게 밀면 안 돼. 민준이 그렇게 밀면 안 돼. 민준이 밖으로 쏟아지잖아. 봐봐 민준이 이렇게 위험하잖아. 오고고. 위험했잖아. 환집착증 오민준의 입술을 거꾸로 충족시키는 스피커를 씻고 뜯고 왔고. 동생 지금 셀프 짐보리 하고 있어. 아빠가 공 던져주셨어. 대구르르 굴러갔네. 민준아 아빠. 응. 잡았어. 아빠한테 줘 봐. 민준이 뺏기지 않았어. 봤어? 아빠가 뺐지. 어 인성이 왜그래 아빠가 뺐지 공 찾고 있어 민준아 엄마가 줄게 민준아 여기 자 민준아 여기 하준이 머리띠 어떠냐고? 어때? 민준아 물 꺼야지 민준아 문 꺼 민준아 휘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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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물 꺼야지 민준아 문 꺼 민준아 이제 뭐 해야돼 티비 아니야 로션 발라야지 녹통 어 엄마 발라 엄마 발라 잘하네 아 엄마도 발라? 코도 코에도 해야지 아까 그거 하래 곰쇠마리 하래 이거야 곰쇠마리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갔다올게 알았지? 아니야 이번주 일요일에 엄마랑 아빠랑 둘이 일본 여행 갔다올게 서준아 서준이도 같이?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랑 둘만 서준이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집에서 놀고 있어? 안무? 어 창동안무랑 그냥 한모랑 차차? 어 차차도 같이 안무? 안무? 토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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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는 아니고 여행가고 엄마는? 나연이? 어 맞아 나연이도 태풍 한참 한참 일정 셔서 안무 오이 안녕하세요 거기 있어요? 뭐가 또 우와 우와 까꿍 까꿍 다시 해줄게 웃어요 웃어요 뒤로 물린다 아픈 아침입니다 오늘 저롬 방스랑 일본에 가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오손이 쭈쭈를 줄거예요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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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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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안왔어? 우유는 안왔어? 어제왔어?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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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안 왔어, 후진이 우유, 우유 무슨 느낌이야? 어제 왔지. 아, 어제 왔어? 첫 케이크 카운터? 응. 아니, 근데 부끄럽잖아. 아빠는 안 쳤는데? 응. 아빠는 전혀 쳤지 않는데. 진아, 하진아. 안녕. 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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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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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스 이스 피쉬 근데 문 열어주잖아 열어준네? 헬로우 이화타야 1시간 걸렸다 나오는데 진짜? 어울린 것 같은데 너무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수고했어 굉장히 못말라 여기 덥다 따뜻하지 일본이 오크라? 내가 말했잖아 오호리 공원 오호리 공원 이화타야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 지나갔어 구글 오호리 공원 오호리 공원 오호리 공원에 사쿠라가 많이 피었습니까? 가모 공원에 사쿠라가 사쿠라가 많이 피었었습니까? 네 오호리 공원 아 아직 망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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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리 공원에 아 유튜브 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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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유튜브를 사랑해요 유튜브를 사랑해요 상풍 하 백화점 백화점 caption 조그들이 봐봐 하고 여러분 저는 꼼대 셀린이랑 꼼대 보려고 했는데 진짜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꼼대는 온라인 대기를 걸어놓고 왔고요 식품관 구경하려고요 사이 만 원이래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마토로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포장된 거 보고 진짜 쪘거든요 생활에 뭔가 안 유출되어 마스는 발렌시아가에 70,000원 샀고 그래서 5명을 넘어가는 건가요? 5명이나 6명이요? 아니요 3명이요? 3명이요 진화체로 못하니까 진화체로 못하니까 진화체로 못하니까 마지막 시간이요 아 네 마지막 시간이요 감사합니다 디젤? 디젤이 요즘한테? 너 오빠 뒤시켜야 돼 2년이 올 사이즈? 오케이 어? 2년이 올 사이즈? 18,18 응 응 그러다 오늘 요즘에 딱 있겠다 그쵸 근데 이것도 귀엽고 아 귀엽다 이건 너무 침 흘리기 무서운가? 너무 화려한가? 비논색 사줄까? 비논색? 비논색 잘 안 받긴 한데 쿠션이 아니니까 이거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오빠 영수증 다 잘 모아놔? 나중에 언박싱할 때 필요하니까 오빠가 뭐뭐 안 먹어?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뱅뱅뱅 어 나 레드빈 나 레드빈 하나 그냥 동전 나중에 한 번에 한 번에 너무 맛있어 오빠 라면 간판이나 찍고 가자 신신 라면 단돈 어디서 나와? 이거 나올 것 같아 커피 커피 고마워 오빠 진짜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않아? 뭔가 확실히 그 킥이 있어 한국에 사가고 싶다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군옥강이 일본어로 뭐라고? 타키맞기? 타키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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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타이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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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알고 모아야지 타이밍 원 imperd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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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nderer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반팔을 어떤 옷을 입어도 좋은 날씨 반팔을 입어도 긴팔을 입어도 코트를 입어도 좋은 날씨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춥지도 않은 날씨가 방금 오늘 이렇게 좀 어리게 입었는데 어떻게 봤대? 방금 쌍쌍 어리게 입잖아 거의 취원생이잖아 옷만 보면 피부는 다시 죽겠네 안 익거든? 목 엄청나는데? 오빠 여기가 여기 오빠 여기 지금 거의 그 도깨비 불꽃 축제 그 뭐라 그래? 밤도깨비? 어 여의도 밤도깨비 어 여의도 밤도깨비 축제인데? 오빠 여기 닭꼬치도 있고 그 오코노미야키? 그것도 있고 타코야키도 있어 먹어야지 하나씩 탔어 탔어 약 좀 나와있어 위험해 나는 애기들 보니까 너무 서준이 민준이가 많이 생각나서 좋다 나도 근데 해결이 나오니까 확실히 뭔가 좀 잡념은 사라지는 느낌이다 그치? 오늘 셀린느 줄 살려다가 실패했는데 속담이 어때요? 아니야 대기가 3시간이라 그랬잖아 한국에 비해서 싸긴 하잖아 그럼 자기 한국에서도 살 수 있잖아 누구나 다 살 수는 있어 우리 마일리지 현대 우리 현대 마일리지 싸야지 근데 오빠는 발렌시아가 왜 사는데? 나? 기분 전환 용으로 내 기분도 전환시켜줘 자기는 잘 전환 돼가지고 괜찮았어 자기는 기분이 알아서 잘 전환돼서 따로 쇼핑이 필요 없어 나는 근데 내꺼 원하지 않고 애기들꺼 사야지 섹시 왜 이렇게 안오니? 애기서 사러 가자 나 50cm 나는 70cm 나는 70cm 나는 20cm 나는 20cm 나 메리글이 어땠다 여기 이렇게 운하가 정말 예뻐요 물 망 동전이 너무 불편해. 이거 내는 거야? 유니클로에 왔습니다. 유니클로가 뛰어오리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좀 단돈이 나오는 거 같아. 아 목마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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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물건 너무 별로 없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기다렸으면 억울할 뻔했어.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갑니다. 음. 다음 코스로. 다음 코스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똑같이? 어. 하나에 13만원? 12만원. 12만원? 오 대박. 그냥 드십 드십. 2만원. 2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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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너무 짐에 파묻혀서 불쌍하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후쿠오쿠오쿠아 공항에 진짜 여신단 학굽대?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마. 찾아봐 오빠가. 찾아봐 오빠가. 방금 38도면 코스로가 들었잖아. 아니 그래서 해열제 먹었어? 아니 지금. 눈치채고 저렇게 피하잖아. 그럼 얘가 아주 매단이야. 매단. 서준아. 해열제 먹어야지. 약은 안먹는다. 약은 안먹고 해열제만 먹을게. 어 약 먹지마. 서준아 약 먹지마. 약 먹지말래. 해열제 먹지 않게. 엄마 먹자. 찬찬. 눈침개짱. 누구야? 어 Device의 메뉴를 캔 Хотя! 오일 아마도 asiποι에서 privat사회 Jack, 에이 어이홈에 카르소! 자 시작. 감사합니다.